조정식의 펌펌투데이 펌펌 장명수와 함께하고 있습니다. 40대 느낌이 좀 있으면서 약간 허세가 있어도 좋다. 한번 만나볼게요. 안효재인지 줄임말 쓰셨네요. 사포. 뭐냐면 40대 포토. 네 좋습니다. 허세끼를 좀 이렇게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특별히 부탁을 하셔서 그런 것 같아요. 우리 7599님 람보르 찍니. 기본적으로 허세끼가 있네요. 좋은데요. 람보르 찍니. 좀 있어 보이고 어떤 40대 어떤 그 느낌. 뭔가 있는 느낌. 0600님도 굉장히 직설적으로 이름 지어주셨습니다. 렌즈만 500만원. 렌즈만 500만원. 출사팀 이름이 뭐예요? 렌즈만 500만원. 비슷한 결이네. 허스키결로 6554님도 너를 찍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보내주셨고요. 6847님 한석규씨 버전으로 또 보내주셨습니다. 사진 찍고 출력했네. 사진을 찍고 출력을 했습니다. 40대 느낌으로 좀 허세있게 해주셨고. 7374님 브록 패치. 1571님. 한석규씨 또 그리고 아까 우리 람보르 찍니 다 보내드릴게요. 선물. 1571님. 카르페 DM. 사진 보고 싶으면 DM으로 보내주셨고. 3546님. 피카츄. 피사체를 카메라에 추. 추억과 함께 담다. 피카츄. 40대의 느낌이 좀 없네요. 좀 아쉽습니다. 2831님. 엎드려 픽처. 멋있긴 하겠네. 엎드려서 찍으면. 2831님 드립니다. 8787님. 라이카를 켜라. 라이카가 카메라 이름이잖아요. 그렇게 보내주셨습니다. 조민재씨가 내 정춘은 아름다웠다. 조민재씨 드립니다. 이런 식으로 그냥 편안하게 놀아주시면 됩니다. 펀펀 장명서 함께하고 있고요. 익명의 우리 번데기 여러분께서는 혹시 마음에 드는 이름이 있었으면 저에게 후기도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.